최악의 미세먼지로 숨쉬기조차 힘든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를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전주 도심이 희뿌연 먼지 속에 갇혔습니다. 잿빛으로 변한 하늘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난 13일부터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래 아침마다 달리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못한다는 점이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일단 당장 시야에 들어오는 풍경이 되게 좀 뿌옇고... 전북 지역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공공기관은 승용차 2부제를 운영하고 노후 경유차 운행과 대형 공사장의 작업도 제한됩니다. 잘 지켜지고 있을까? 전북 도청 주차장입니다.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권고 수준에 그치다 보니 공무원들조차 승용차 2부제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현재 시군마다 미세먼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한 명에 불과합니다. 전락도는 이달 안에 지역 상황에 맞춘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장비도 확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도 해야 되는데 정부에 과감한 예산 투자가 있어야만이 미세먼지 대책을... 계절을 가리지 않고 불쑥 찾아오는 미세먼지 탓에 일상은 힘겨워지고 있지만 대책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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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